와... 여보... 빅뽀이네 내 블랙뽀이네 문 담아鹿 저 캐릭터가ias 엄마가 사진을 찍길래 와! 할지 나도 와악! 아, 아, 여기는 이거 작품 왜 니가 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말래. 안녕하세요. 지금 누라의 유튜브 채널. 요리는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너무 많이 써서 말근육이 됐어요 말근육? 말근육? 말근육 죄송해요 빛이 되었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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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월바인 갈까? 미시건 갈까? 하버드 하버드 해볼까? 가 fox 다에에에에에엉 하버드 해볼까 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어가면 나 못할 것 같네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기도 힘드네 그냥 예, 넌 팡셉된 들어가서도 어떡할까? 하버드도 트라이 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어가면 나 못할 것 같으나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기도 힘든데 Just yes you are accepted 하면 나 들어가서도 어떡할거야? 졸업 못할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브레인이 안되면 그냥 안되는 거거든 스케이트 타러 들어갈 때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스케이트 타러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지 1시간 준비 운동하고 부스 신고 들어가서 운동하잖아 우리는 하루 2시간 운동하는데 하루 12시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앉아있는 건 맞는데 그냥 막 아이고 비비 안녕하세요 미니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코치 하러 왔습니다 미니는 짜증 냅니다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아 제 친구 서마로가 코치 하는 거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샌디이고 내려와서 이제 링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케이트는 밖에서 신고 들어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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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줘요 힘내줘요 손이 있는 거 샤비지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바이 저는 Imme 제 거짓말을 한 번에 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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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 타는 게 힘들어, 가르치는 게 힘들어. 둘 다 힘들어. 이 기도 나간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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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와아 girl you crazy this is like movie stuff like dog she got this jacket and then she pulled it out and she pulled it off i'm out of here i'm leaving you guys